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언리얼에다가 올려서 표현하는 색감 불러오는 것까지 머테리얼 텍스처 적용시켜주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언리얼 이렇게 좀 준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자, 우리가 만약에 마야에서 모델링이 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배경하고 오브젝트 아니면 아이템 이런 걸 다 별도로 별도로 익스포트를 따로따로 진행을 해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불러와도 익스포트를 해서 언리얼에다 집어넣을 때는 이 오브젝트들이 다 별도로 따로따로 불러와지는 경우 그리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방법으로 좀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얘네들 머테리얼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놨었어요. 그죠? 모델링을 할 때 페어나, 아이템, 리바이, 옷 이렇게 스킨, 옷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좀 진행을 해놨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야에서 어... 자, 마야에서 서페로 갈 때 서페로 갈 때 이제 이렇게 머테리얼을 분리를 시켜놔야 분리를 시켜놔야 거기서 다 따로따로 작업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거를 자, 파일 지금 현재 선택을 했으니까 익스포트 5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셀렉션 이거를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익스포트 셀렉션 눌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션 들어가서 셀렉션 들어가서 따로 뭐 세팅을 해줄 거는 없습니다. 따로 세팅을 해줄 거는 없고 자, 이름을 지정을 해서 FBX 익스포트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야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 FBX 이 익스포트 FBX 오비제 이런 게 안 뜰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이 안 보일 때는 여기 윈도우에 보면은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자, 플러그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매니저 플러그인 매니저 자, 이거 열어주시고 이거 열어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플러그인이 이제 FBX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게임 FBX 익스포터나 FBX 마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FBX 그 익스포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아놀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놀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플러그인이 불러와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불러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마야2 아놀드예요. mtoa 그러면은 자,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로드가 되어 있는지 요것도 확인을 해줘야 아놀드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얘네들 플러그인이 처음에 아예 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집에서 어, 가끔가다가 연락이 오는 게 선생님 FBX가 익스포트 창이 안 떠요. FBX 확장명이 안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여기 와서 요거 진행을 해주면 되고 게다가 지금 우리 요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마야 설치를 할 때 서브스텐스 페인터 그 플러그인까지 설치가 되거든요. 플러그인까지 설치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서벨을 아놀드용으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로 이제 마야로 갖고 와서 렌더링을 할 경우 마야에서 렌더링을 할 경우 우리 사용을 해봤었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서브 서브라고 검색을 하면 서브스텐스 요 플러그인이 쭉 있습니다. 서브스텐스 페인터 자 요거 다 요거 위에 것만 어플라이 투 올 요것만 체크를 해주면 서브스텐스 플러그인까지 여기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요거 지금 제 것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체크해주면 체크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클로스 클로스 눌러주면 되고요. 근데 뭐 서브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야에서 렌더링을 할 경우가 이제 그렇다라는 얘긴 거고 그럼 여기 서브스텐스 요 창이 여기 서브스텐스 창이 뜨니까 요거 여기서 이걸로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요걸로 자 지금 저희는 요거를 서브페로 넘기는 거예요. 서브페로 넘기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거를 이제 서브페로 넘기는 과정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설명했었던 자 이스포트 셀렉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FBX로 이스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FBX로 FBX로 이스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브페로 불러오는 거예요. 자 서브페로 불러오게 될 경우 서브페로 불러오게 될 경우 저희가 지정을 한 클로스 헤어 리바이 스킨 부분이 요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요거에서 이제 언리얼로 이스포트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이제 서브페에서 뭐 임포트 불러와서 여기 배치해서 텍스처 작업하는 거는 저희가 전에 또 따로 수업을 좀 진행을 전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대로 좀 진행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로 뽑을 때는 자 메쉬로 뽑 메쉬로 하나 뽑고 메쉬 뽑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 뽑는 것도 있어요. 자 메쉬로 뽑을 때 이거 자체를 자 FBX로 FBX로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죠. OBJ 여기도 있고 FBX도 있어요. 자 OBJ로 뽑든 FBX로 뽑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게 FBX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있다. 어차피 서브해서 뺄 때는 그냥 다 오브젝트예요. 서브해서 뺄 때는 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OBJ로 뽑든 FBX로 뽑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언리얼 엔진으로 다 이제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 그냥 처음에 있었던 거 건들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리바이라고 해서 OBJ 이거 저장을 해주면 자 여러분들이 저장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언리얼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스를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폴더를 만들어서 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음 다시 자 익스포트 맷이 들어가서 위치 여러분들 지정해 주시고 자 리바이 프로젝트라고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파일을 이 파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폴더를 좀 정리해 주면 좋은데 리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입니다. 메시기죠. 메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라고 해서 여기다가 오비젤을 따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는 또 텍스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저장을 해주면 돼요. 자 아니면 리바이 거기 안에다가 리바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메시 안에다가 다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익스포트 텍스처 익스포트 텍스처 메시 밑에 있는 거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언리얼4 팩트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언리얼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건 언리얼5인데 언리얼5가 없어요. 그래서 언리얼4 이거 그대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파일 타입은 PNG로 되어 있는데 PNG도 상관없고 JPG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알파 이미지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JPG로 그냥 진행을 해 주셔도 돼요. 용량이 훨씬 더 작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아웃풋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아웃풋 디렉토리 여기 아웃풋 디렉토리 눌러서 눌러서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자 여기 메시가 있고 여기 새 폴더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텍스처 여기 안에 자 리바이브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은 여기다가 폴더 선택을 해 주고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저장 경로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음 이거는 이제 사이즈는 저희가 4096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4096으로 세팅을 해 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4096으로 좀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익스포트 해 주시면 돼요. 세입 익스포트 익스포트 눌러주면 얘네 이미지가 다 이렇게 지금 제 거 옷이랑 머리랑 자 스킨 부분입니다. 스킨 부분 얼굴 부분 그죠? 얼굴 부분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다 저장이 됐다라고 표시가 뜨죠. 석세스 프릴리 피니시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꺼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폴더에 이렇게 텍스처가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텍스처도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컬러 베이스 컬러입니다. 예 요거 베이스 컬러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멀이죠. 노멀 부분 아직 제가 노멀 작업이 안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이라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요거 이미지 텍스처 하나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요거 요 오클루전이랑 러프니스랑 메탈릭 요 세 가지가 이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연결해주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언리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언리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창이 떠요. 창이 뜨고 저희는 이제 VR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VR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 기본 있는 프리셋을 갖고 와서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 게임에 들어가서 보면은 게임 게임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가상현실이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 요 가상현실 해주면 되고요. 눌러주면 되고 뭐 3인칭도 있어요. 3인칭도 있고 자 쿼드뷰도 있고 1인칭 시점도 있고 그죠? FPS 뭐 저희 총싸움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1인칭이고 그 다음에 MMORPG는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뭐 디아블로나 리니지 같은 경우 쿼드뷰 요런거 요런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VR게임 같은 경우 가상현실 자동체 게임 비이클 요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을 저희가 요걸로 들어갈 건데 요거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또 저장 경로까지도 봐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위치 어디다 저장할 건지 폴더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요거 제거 외장하드가 용량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폴더 하나 선택을 해주고 선택해주고 그럼 여기에 이제 폴더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 저희가 할 거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VR 클래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정이 돼야 여기 밑에 빨간색 경고 문구 프로젝트 명을 지정을 하라는 빨간색 문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요 얹열을 이제 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VR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이제 화면 여기 밑에 보면은 화면 밑에 여기 보면은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해가지고 여기 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뭐 여기 인터페이스는 뭐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른 것들과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언어들도 좀 있죠. 여기 아웃라이너라든지 그죠?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움직일 때는 이게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 모드가 있고 하나는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여기 그냥 빈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 내가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요게 요런 게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시선 처리를 합니다. 시선 처리 시선 처리가 좀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움직여주면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움직여주면 자 요렇게 그냥 화면 요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언리얼이 아니라 자 MMORPG나 아니면은 FPS 게임이나 요런 거 움직일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W, A, S, D 그죠? W, A, S, D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화면 보는 상태에서 이 W, A, S, D를 가지고 이동이 가능해요. 요렇게 여기 여기 이동이 가능하고요. 하늘로 올라가고 관리자 모드 요런 식으로 되죠.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오류가 나거나 버그가 나거나 요런 부분들에서 다른 지역이 보인다든지 요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나는 요거 움직이는 게 너무 휙휙 움직여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카메라 속도를 이쪽으로 한 번 눌러주면은 속도가 줄어들고 이쪽 오른쪽으로 눌러주면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요렇게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면요. 자 카메라 이제 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여줄 수 있어요. WASD 가지고 지금 뭐 클릭 드래그나 클릭 드래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느려지고 요거 중간 정도 이렇게 좀 찍어서 한 0.33 정도 되면은 움직이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게임에 3D 게임하다가 멀미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면은 좀 많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휘휘 돌아다니지 말고 신난다고 막 날아다니지 말고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서 조금조금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거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언리얼, 튜토리얼 영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를 싹 다 날리고 빈 공간에다가 다시 하나하나 배치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파일 여기 들어가서 세 레벨 세 레벨 이런 거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픈월드 빈 오픈월드 베이직 빈 레벨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 쓰지 않을 거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공간을 더 만들어서 진행을 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든 거를 여기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뭐 컨텐츠 안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여기 올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추가로 만들어지진 않고 컨텐츠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아이엔 컬렉션이구나 여기 말고 여기 이제 올 안에 콘텐츠 콘텐츠 여기 안에 보면은 콘텐츠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나 FP 웹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 근데 저희는 여기다 또 새로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아니면 여기 추가 추가 눌러주면 돼요. 콘텐츠 선택해서 여기에 새 폴더가 있습니다. 새 폴더 뭐 여러분들 이름 지정을 해 줘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걸로 지정을 해 줘도 됩니다. 뭐 한글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언리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불러올 거 리바이 불러올 거예요. 아까 전에 저장한 거 그래서 여기다 새 폴더 하고 리바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불러와 줄 거예요. 불러올 때 불러올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일을 끌어놓거나 우클릭하여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폴더 열어가지고 저게 저장해 놓은 거 있었죠? 여기 메시하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근데 아 요거를 그냥 요런 식으로만 가져갈게요. OBJ 요거 하나 불러오고 이렇게 OBJ 불러오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리바이 이제 제 거 캐릭터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이제 OBJ 요거 불러와서 요런 창이 떴었죠? 자 요런 게 처음에 OBJ로 불러올 때는 OBJ인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임포트 눌러주면 돼요. 그냥 임포트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지금 요거 불러오게 되면은 굉장히 조그만 캐릭터가 아마 불러와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일단은 OBJ는 이렇게 불러오는데 FBX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또 이제 어 다음에 또 다음 수업에 FBX 파일 불러올 때 여기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팅하는 방법 그 부분에서 이제 그때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는 지금 OBJ를 진행을 하니까 OBJ로 아니면 아니면 FBX로 지금 불러오는 사람들은 FBX에서도 그냥 임포트 눌러주는데 아 여러분들 FBX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FBX도 그냥 같이 진행하죠. 일단은 OBJ는 그냥 임포트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다 들어와지고요. 다 분리가 돼서 들어와집니다. 근데 FBX는 불러오는 방법이 불러오는 게 자 한번 다른 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FBX를 자 이렇게 불러와주게 되면은 창이 얘는 또 다르게 뜹니다. 이렇게 FBX는 아까 OBJ랑 다르게 뜨죠. 창이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거는 뭐냐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리깅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뼈가 없기 때문에 스켈레탈 메쉬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락된 컬리전 생성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나이트 빌드 정도 하나 체크를 하고 스켈레탈 메쉬 이렇게 있으면 체크돼 있으면 이것도 누르지 마세요. 체크하지 말고 OBJ만 불러와주는 거예요. OBJ만 뭐 나나이트 빌드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약간 퀄리티가 좀 더 라이팅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진 상태로 불러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일단 체크하고 그리고 모두 임포트 그냥 아니면 그냥 임포트 눌러주면은 자 얘도 여기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불러와진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굉장히 조금해요. 우리 마야에서 하는 것처럼 F 누르면은 화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자 미니어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진 거예요. 미니어처가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해놓고 스케일을 여기서 이 스케일 오른쪽에 보면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항목에 얘를 선택을 했을 경우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불러와준 게 이렇게 하나로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불러와줄 때가 있고 아니면 여기 다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저처럼 오브젝트가 다 분리가 돼서 불러와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분리가 된 상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불러와졌을 경우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요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 오브젝트 요 부분이 여기 아웃라이너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VR 여기 기본 베이스 배경이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 배경이다 보니까 여기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여기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전체 선택을 해주고 요거 여기 위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폴더 현재 선택을 포함하는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얘를 눌러주면은 여기 뉴 폴더라고 해서 여기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폴더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웃라인에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 이름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fe 누르면은 선택하고 fe 누르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 파일 이름 같은 거 바꿀 때 fe 누르잖아요. 자 fe 눌러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세팅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요거는 뭐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적는 겁니다. 자 기본 세팅이라고 좀 적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요 캐릭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냥 아까 불러와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얘네들 여기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와서 배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배치를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조립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오브젝트만 머테리얼은 선택하지 말고 오브젝트만 요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솔직히 이제 여기 언리얼로 불러와주게 되면 되게 작게 배치가 될 거예요. 되게 작게 배치가 될 건데 여기에 사람 캐릭터를 하나 배치를 해서 그 사람 캐릭터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주면 되거든. 사이즈를.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배경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배경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이즈를 웬만하면 크게 해서 갖고 와야 될 거예요. 여기 갖고 올 때 사람 캐릭터를 하나 기준 크기 기준 사람 크기를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돼요. 모델링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이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배경 제작한 거 불러오게 되면 아마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불러 와주면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붙어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줄 거는 이런 상태라기보다도 이거를 하나로 또 합쳐줄 거니까 합쳐줄 거니까 여기 여기 지금 이거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액터라기보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음 자 여기 일단은 얘를 여기다 이제 하나 불러와주고요. 불러와주고 이게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도 병합을 해주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자 얘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불러와준 오브젝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는 액터에 아무것도 뜨질 않았는데 지금은 여기 액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액터 메뉴를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액터 부분에 여기 액터 병합이 있습니다. 병합 병합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병합을 하는 오브젝트를 둘 것이냐 자 우리 저장한 경로 있죠 여기다가 자 리바이라고 리바이라고 네 하나 해서 자 리바이메쉬라고 이름을 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은 여기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진 게 여기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요 부분 리바이메쉬 자 요거 이제 병합을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를 다시 여기서 어 액터에서 자 스태틱 메쉬로 변환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폴더 안에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이름은 그냥 스태틱 메쉬로 한번 가볼게요. 저장을 해주면 여기 또 스태틱 메쉬라고 또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얘네들을 여기 액터에서 액터 스태틱 메쉬로 변환 요거를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액터 병합 눌러주거나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다 지워도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다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쓴다라는 거죠. 요렇게 여기 요렇게 이제 해서 하나만 갖다 놓을 수 있고 여기 머테리얼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다 병합이 돼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클로스 헤어 리바일 요런 식으로 오브젝트는 요런 식으로 병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물이나 아니면 배경 다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가 분명히 다 요렇게 다 따로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하나 맞춰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이제 텍스처를 좀 넣어볼게요. 자 요거 지금 사이즈도 너무 작으니까 로테이션 단축키 로테이션 2입니다. 2 아니면 여기 위에 요기 이제 요 툴이 있어요. 선택 툴 오브 툴 로테이션 툴 스케일 툴입니다. 요거 요거 선택해서 진행을 해줘도 돼요. 요렇게 그래서 로테이션 요걸로 얘를 돌려서 얘는 이제 지금 90도 이렇게 돌려놓고 사이즈도 지금 너무 작으니까 사이즈도 좀 키우겠습니다. 사이즈 여기서 키워주면 돼요. 선택을 하고 스케일 옆에 요 자물쇠 표시 요거 잠가준 다음에 이게 풀어놓으면 X,Y,Z를 별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지만 잠가 놓으면 X,Y,Z가 동시에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3배 정도 키울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좀 돌려놓고 아니면 사이즈 좀 키워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얘한테 이제 텍스처를 좀 넣어주려면 여기에 텍스처를 또 불러와야 됩니다. 텍스처를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텍스처 찾아서 섹처를 찾아서 요거 전체를 선택을 하고 뭐 컨트롤 A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자 요렇게 불러다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머테리얼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은요. 지금 이 머테리얼 안에 이 메쉬 안에 보면은 엘리멘트 0,1,2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머테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죠? 클로스 헤어 리바이 해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놓은 그 머테리얼이 들어가져 있는데 자 먼저 요 클로스 클로스 아니면은 자 요 리바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내꺼 요거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뜨는데 자 여기 이제 요게 머테리얼 어셋 요 노드 이제 블루프린트 창이에요.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여기 템플맵이라는 부분이 있고 얘 리바이라는 맵이 있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개의 창이 떠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배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창에서 왔다갔다 탭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얘는 뭐 마우스 마우스 이렇게 우리 마야에서 움직이는 것 다르게 마우스 우클릭으로 요렇게 화면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알트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좌우 움직이면은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뭐 휠로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쓸 텍스처를 다 불러와주는 겁니다. 요거 요거는 딜리트로 지우고요. 딜리트로 지울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쓰던 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창이 뭐냐면은 컨텐츠 드로어라는 창이에요. 요거 컨텐츠 드로어 자 요 창입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자 요렇게 창이 열리고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내가 만들어놓은 폴더가 있잖아요. 그죠? 폴더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텍스처가 요렇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텍스처 일단 먼저 얼굴부터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리바이 베이스 컬러 뭐 에미시브 뭐 요런 것도 들어가져 있는데 일단 에미시브는 아 눈땜에 들어가져 있죠. 제꺼 요렇게 요 4개를 4개를 요 위로 불러와주겠습니다. 요 4개를 컬러 에미시브 노멀 오클루전 불러와주고 자 여기를 좀 나눠놓을게요. 자 얘네들을 여기다 연결을 해줄겁니다. 여기서 연결해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될 부분은 요거 요 텍스처에요. 요 텍스처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는 베이스 컬러는 요걸로 rgb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rgb 연결해 주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요렇게 들어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시브 컬러에요. 그쵸? 이미시브 컬러라서 얘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 지금 아우 깜짝 놀래요. 자 요거 지금 여기 빛 들어가는 부분이 표시가 됐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노멀입니다. 노멀인데 지금 뭐 따로 텍스처가 적용이 되어있지 그러니까 노멀 따로 들어간 게 없어서 얘는 그냥 rgb를 여기 노멀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어 자꾸 깜짝 놀래요. 돌려놔야겠다.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거 요 텍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여기 오클루전이라는 텍스처도 있고요. 그쵸? 여기에 러프니스도 있고 메탈릭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텍스처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건데 들어가져 있는 건데 적용하는 방법은 자 얘가 제일 아래 얘가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중간에 메탈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rgb를 연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 rgb로 연결을 해주는 건 가능은 한데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레드 계열이 있고 레드 계열이 있고 그린 계열이 있고 블루 계열이 있어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에는 레드 그 다음에 러프니스에는 그린 메탈릭에다가는 블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가 근데 저희는 이제 메탈릭에다가도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스페큘러 쪽으로 넣어줄게요. 스페큘러 쪽으로 자 먼저 레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린은 러프니스 그리고 블루는 스페큘러 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 이 부분의 눈 부분에도 이런 빛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죠. 이렇게 어차피 노멀은 그렇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요거를 마지막에 꼭 눌러줘야 돼요. 적용 이걸 적용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얘를 그 다음에 뭐 저장은 이제 또 어떻게 튕길지 모르니까 저장도 계속 눌러주세요. 전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D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섹처가 들어가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잘못 연결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알트 키를 누르고 요 글씨를 클릭해 주면 돼요.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큘러 글씨를 클릭을 하면 라인이 이렇게 잘립니다. 라인이 지워져요.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는 새 노드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알트 키는 아예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이 됐으면 다시 적용 눌러주고 저장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카락도 똑같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요거 지우고 자 컨텐츠 드로우에서 헤어 부분 컬러 갖고 오고요. 헤어 부분 텍스처 갖고 와서 요거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텍스처를 수정을 했다. 그러면 텍스처 다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용이 다 됩니다. 얘는 베이스 컬러 다시 한번 가죠. 얘는 자 에미시브였던 것 같아요. 이미시브 그리고 얘는 노멀이고 여기죠. 노멀이고 자 R은 앰비언트 오클루전 G는 러프니스 E는 스페큘러 그렇게 갑니다. 메탈릭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메탈릭은 메탈릭보다는 스페큘러가 좀 더 색감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머리카락과 눈도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이렇게 자 옷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옷은 제꺼 완성이 된 거는 아니라서 자 요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에미시브가 이미시브가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미시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파일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 연결 얘네들 스페큘러 러프니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연결 베이스 컬러 연결 해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적용하고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텍스처가 다 들어가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하는 걸로 이제 좀 들어와 볼 건데 일단은 요거 기본 세팅 돼 있고 얘는 리바이메시 이렇게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기도 따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배경 아니면은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 그럼 과학실 따로 교무실 따로 교실 뭐 3학년 2반 따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폴더로 다 지정을 해놓고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배치를 해주세요. 나중에 그냥 막 올리다 보면은 이 파일이 어디에 가 있고 저에게 어디에 가 있고 찾을 수는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에셋 탐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에셋 탐색 이게 있어서 눌러주면은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올라가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일이 또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폴더 정리 요거 아웃라이너 정리 깔끔하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 자 언리얼에 배치해서 보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오클루저 저희 오클루저는 아니라 오큘러스를 다 갖고 지금 VR 기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세팅하는 거 다 진행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VR 요 플레이 옆에 여기 VR 요 여기 마크가 하나가 떠요. VR 마크가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VR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바닥에 요거 있어요. 요거 여기 위치해서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위치해서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캐릭터 배치해 놓은 거 배경 배치해 놓은 거 위치로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 언리얼에다가 하나하나씩 배치해서 필드 만들어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